사실은 예전에는 녹색당 일로 많이 바쁘셨는데 요즘에는 아예 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사회적인 이슈들을 그리고 세금 도덕 잡아라라고 예상 감시, 권력 감시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 두 개 활동들 주로 하고 계신데 오늘 모신 것은 감사원이 감사원이 너무 이해할 수가 없어가지고 아니 감사원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주고 정부라든가 공공기관들이 엉뚱한 절차로 지네들끼리 이득을 내거나 서민들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이런 것들을 잡아내는 사정기관 아닙니까? 공무원들의 사정기관이 돼야 되는 게 감사원이잖아요. 국민 편에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번에 월성 1호이기 때문에 지금도 말이 많지 않습니까? 감사원이 일종의 강압적인 감사를 했다. 그런데 사실은 저도 최근에 충남에서 폐기물 매립장 때문에 주민들이 몇 년째 반대운동을 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 갔다가 저도 깜짝 놀랄 이야기를 듣고 하긴 했습니다. 거기에 감사원이 개입이 된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일종의 환경청하고 충청남도 서산시 같은 행정기관들은 다 주민들 편에서 어떻게 보면 행정을 처리하려고 하는데 노력을 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감사원이 그것도 소송까지 하고 있습니다. 업체랑 폐기물 매립장을 하려는 업체하고 환경청하고 서산시 충청남도가 상대방에 대해서 소송을 하는데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사안에 감사원이 끼어든 거예요. 그러면 이 사건을 좀 더 꼼꼼하게 들여다보기 위해서 정황을 먼저 설명을 해 주시죠. 일단 직접 쓰신 기사가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주 토요일날 한겨레신문에 기사를 썼습니다. 님의 버림이 나의 행복, 자본의 돈벌이 수단이 된 폐기물 이러면서 그린 뉴딜보다 생존 뉴딜이 돼야 된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충남 서산 주민들이 3년 넘게 산업 폐기물 매립장 반대 투쟁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일단 산업 폐기물 매립장이라는 게 뭐고 그리고 그걸 갖고 어떤 복마전이 진행되고 있는지부터 설명을 해 주세요. 네. 일단 우리가 흔히 쓰레기, 법적인 용어로는 폐기물이죠. 폐기물이죠. 네. 폐기물인데 폐기물에 대해서 일단 시민들이 먼저 첫 번째로 아셔야 될 건 우리가 버리는 생활 폐기물, 가정에서 버리는 생활 폐기물도 물론 줄여야 됩니다. 줄여야 되지만 전체 우리나라 폐기물 발생량 중에 이 생활 폐기물은 12.6%밖에 안 됩니다. 아니 우리가 그렇게 난리를 쳐가지고 분리수거하고 이러고 있는 게 12%밖에 안 된다고요? 12%밖에 안 되고 나머지 80%, 거의 88% 가까이가 사업장 폐기물입니다.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이에요. 건설 폐기물이라든지 아니면 공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이라든지 의료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폐기물들이 합치면 거의 한 87, 8% 정도 되는 양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가정에서 나오는 것도 줄여야 되지만 사업장에서 나오는 게 워낙 많기 때문에 이쪽을 줄이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폐기물 문제는 해결이 불가능한 거죠. 아니 우리가 그냥 진짜 폐기물들을 다 먹어 다 먹어 없애 그래가지고 재료로 만들어도 12%밖에 안 줄어들어. 그런데 기업에서 조금만 신경 써가지고 한 20% 줄이면 그래봤자 걔네들은 20%밖에 안 줄이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100%를 줄이는 건데. 그래도 그 효과가 엄청난 거죠. 엄청난. 그래서 이게 계속 정부에서 가정에서 나오는 폐기물 줄이라는 홍보는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 사업장에서 나오는 게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들 중에 일부는 재활용이 되지만 일부는 결국 소각을 하거나 매립을 하게 되는데요. 맞아요. 이 소각이나 매립이 일종의 수도권 매립지처럼 그래도 공공이 관리하는 매립장이나 소각장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민간 기업들이 소각장이나 매립장 허가를 받아서 하게 되는데 이게 완전히 그냥 황금알을 낳는 거기가 된 겁니다. 얼마나 황금알이 나아지나요? 얼마 정도냐면요. 지금 우리나라의 의료 폐기물 소각장이 14개가 있습니다. 적네요. 그럼 14개밖에 안 되죠. 그런데 그 14개를 이렇게 외국의 사모펀드들이 자기들께 막 사고 팔고 있어요. 돈이 워낙 이게 많이 벌리기다 보니까 맥쿼리라고 들어보셨죠? 맥쿼리 여기는 사실 외국계 펀드가 아니라 노란머리 외국인들이 하는 펀드 아닙니까? 그런 펀드들이 있죠. 그러니까 맥쿼리뿐만 아니라 맥쿼리 말고도 아마 잘 못 들어보신 그런 사모펀드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모펀드들이 지금 소각장이나 매립장 하는 업체들을 자기네끼리 막 사고 팔고 있습니다. 자기네들끼리.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한 ESG라고 하는 업체가 팔렸는데 2016년에 홍콩계 사모펀드 한 군데가 이걸 한 1800억에 산 거예요. 이 업체를. 그런데 올해 들어서 이걸 다른 사모펀드에 넘겼는데 얼마에 팔았냐 하면 8750억에 판 걸로. 8배에 가깝게. 1800억에서 8750억이니까 5배 정도. 그러니까 6천억, 7천억. 앉아서 6천억을 벌었어요. 7천억을 번 거죠. 그냥 4년 전에 샀다가 팔았는데. 4년만 갖고 있다가 팔았는데. 네, 팔았는데. 이런 실정입니다. 이게 완전히 돈놀이 일종의 머니게임의 장이 돼버렸어요. 폐기물 산업 자체가. 아, 그러면요. 만약에 내가 어떻게 어떻게 돈을 만들어가지고 이 폐기장, 매립장이나 혹은 소각장 허가를 받아요. 허가를 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이거를 고스란히 펀드한테 팔면 천억 이상 벌겠네요.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소각장, 매립장을 어떻게든 허가를 받으려고 지금 일종의 업자들이죠. 업자들이 온갖 편법을 다 쓰고 있는 겁니다. 충남 서산에서도 매립장을 허가 받으려고 한 업체가 지금 계속 편법을 동원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업체는 돈도 얼마 없는 업체더라고요. 자기 자본은 얼마 안 됩니다. 16억. 자기 자본은 16억 5천원인가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뭐냐면 다 차입을 한 거예요. 농협은행에서 한 200억 이상 차임하고 또 사채도 끌어들이고 또 농협이 들어가면 이것 좀 농협이 들어가면 이명박 그림자가 계속 나오는데 글쎄요. 저는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소송까지도 진행 중에 있고 아직 확정이 된 사업도 아닌데 농협이 200억 이상을 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이 업체가 정말 최종적으로 인허가만 받으면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는 거죠. 그러니까요. 인허가 받는 순간 수천억 대의 그런 곳이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350억 마음껏 빌려도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것도 빌려주는 거고 그리고 이 돈을 갖다가 뒤에서 투자를 하는 어떤 사람들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뭐 사실은 이게 이런 업체들이 뭐 자금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다 투명하지는 않고요. 공개되는 자료들이 있긴 있습니다. 16억짜리 회사니까 투명하지 않게끔 하게 해놨겠죠.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사채가 있는데 사채가 어디서 들어온 건지 이런 건 아까진 안 나오니까 정확하게 자금을 어디서 이제 다 조달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게다가 또 이런 회사가 200억씩이나 농협에서 그것도 돈을 받았다는 것은 누군가 뒤에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좀 만져주는 그런 모피아나 이런 데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도 되는 거죠.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부자연스럽다는 거죠. 어쨌든 사실관계로 확인한 거는 자기 돈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다른 어떤 기관이나 돈을 끌어들여가지고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로비도 엄청나게 하겠죠. 공무원이나 이런 쪽에 어쨌든 그걸 제가 뭐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추정은 된다.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지금 과정들이 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인허가만 받으면 일종의 떼돈을 버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업체가 이제 어떤 편법을 쓰고 있냐면 이게 이제 허가를 받을 때 서산시, 충청남도, 환경청에 다 일종의 승인이나 허가가 필요하거든요. 이 사업을 하려면 지자체하고 환경청하고 그런데 이제 서산시하고 충청남도에다가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업체가 이 업체가 만드는 배기물 매립장이 산업단지 안에 있습니다. 서산 오토밸리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산업단지 안에 있는 배기물만 받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렇게 또 조건을 달아가지고 승인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나름대로 공공의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산업단지 안에서 발생하는 건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것까지는 주민들도 인정을 하는 겁니다. 인정을 하는 거죠. 산업단지 안에서 나오는 것까지는 매립하는 건 좋다. 그리고 서산시나 충청남도도 그 조건으로 승인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 업체가 서산시, 충청남도에서 그렇게 승인을 받은 다음에 환경청에다 서류를 낼 때 어떻게 되느냐. 바깥의 것도 받는다. 그런데 환경청의 입장에서는 왜 이런 걸 허락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환경청의 입장에서는 이런 곳들이 생길 때 다른 쪽의 배기물들도 함께 처리해 주는 게 전체적으로는 좋아서 그런가요? 물론 그럴 수 있는데 그런데 환경청 같은 경우는 몰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업체가 서산시하고 충청남도에 낸 서류하고 다르게 환경청에 냈는데 환경청에서는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자기들은 다른 걸 몰랐다. 그러니까 서산시나 충북이 허가를 내줬겠지. 그러면 우리도 그대로 하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한 거죠. 서로가 소통이 안 되는 거네요? 아니 지금 같은 시대에 대한민국 같이 IT 인프라가 어마어마하게 좋은 이런 사회에서 아니 서류 그냥 클릭해서 들어가 볼 수 있는 권한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감사원이나 이런 데 주장은 뭐냐 하면 실무 공무원들끼리 통화도 하고 알았다는 건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식적인 서류가 중요한 건데 서류는 이쪽에다가는 산업단지 아닐 것만 받겠다. 그래? 그러면 오케이. 이렇게 된 건데 환경청에다가는 산업단지 바깥의 것도 받겠다. 이렇게 내고 그걸 모르니까 일단 공식적으로는 서류상으로는 모르니까 환경청에서는 해준 거예요. 네. 그런 상태에서. 해줬는데 나중에 주민들이 그걸 알게 된 겁니다. 주민들 중에 진짜 평범한 주부였던 분이 반대 대책위원장 맡아서 단식 농성까지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어떻게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이게 양족에 대한 서류가 다르다는 걸. 진짜 보니까 여기가 아무리 산업단지 안에 거를 받아서 처리를 한다 그래도 너무 민가와 초등학교 이런 데하고 너무 가까워요. 물론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주민들도 이제 어쨌든 상식과 합리성에 입각해서 생각했을 때 그래도 뭐 산업단지가 있으니 우리 동네. 우리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것까지는 어떻게 하겠냐.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생각하신 거예요. 그렇네요. 그런데 바깥에서 나오는 것까지 받는다고 하고 그게 애초에 낸 서류하고 이게 다른 서류가 들어갔다. 그러니까 더 많은 매립이 되겠지. 네. 엄청난 돈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산업단지 안에서 나오는 것만 매립하면 이게 이제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바깥에 있는 것까지 받을 수 있으면 전국에서 다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건 엄청난 이권이죠. 그렇죠. 이 차이가 엄청 큰 겁니다. 이거는 돈으로 따지면 진짜 수백, 수천억 원의 차이가 생기는 건데. 수백, 수천억 원 차이가. 그럼요. 왜냐하면 양도 많은 데다가 그러다가 이 매립장은 또 특징이 뭐냐 하면 이 사업장 폐기물 중에서도 유독성, 유해성이 강한 게 지정 폐기물이라는 게 있어요. 지정 폐기물이 돈이 더 됩니다. 그렇겠죠. 10배 이상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일반 폐기물하고 지정 폐기물의 비율이 반반이에요. 어머. 환경청에 낸 서류가. 네. 엄청난 겁니다. 그렇죠. 지정 폐기물을 50%를 받을 수 있다는 건 지금 지정 폐기물은 사실 매립장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왜냐하면 주민들이 반대가 워낙 심하니까 그럼요. 땅이 죽어버리는데. 그렇죠. 그래서 지정 폐기물이 반이나 되는 매립장이에요. 그런데 이걸 외부 걸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이건 엄청난 돈을 끌어들이는 거죠. 그렇죠. 돈을 끌어들이는 건데 이렇게 했는 걸 주민들이 나중에 안 겁니다. 나중에 알아가지고 환경청에 도보로 육박 7일 동안 걸어가서 환경부 앞에 가서 노숙을 하고 이렇게 강력하게 항의를 하니까 환경청도 우리가 이거는 공문이 이렇게 양쪽 공문이 다른 걸 몰랐다. 양쪽에서 이렇게 다른 서류를 내서 우리가 허가해 준 줄 몰랐다. 그래서 환경청이 직권으로 취소를 해요. 뒤늦게라도. 그러니까 이제 업자가 소송을 제기한 거죠. 그렇죠.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을 막 하고 있었습니다. 작년 주민들 말로는 작년에 소송의 결심이라고 하죠. 이제 변론을 종결해서 판결을 선고하는 판결 선고 직전까지 갔는데 그때 갑자기 그 업자 쪽 변호사가 재판부에다가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판결 선고를 연기해달라. 어머나.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감사원이 끼어든 이유가 너무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너무 이상한 일이죠. 왜냐하면 보통 감사원이라는 것은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면 감사원은 어쨌든 행정부 안에서 감사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법부인 법원이 재판을 하고 있으면 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게 상권분립 원칙이 맞는 거죠. 당연하죠. 사법부가 이 문제를 지금 심리하고 있는데 그래서 충청남도 이야기도 감사원이 감사를 한다고 하니까 충청남도 쪽에서도 이거 소송 중에 있는데 소송 결과라도 나온 다음에 감사를 하든지 말든지 하시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원이 막무가내로 그냥 여기서도 또 최재형 감사원장의 고집이 시작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감사원의 판단이 감사원장 선 같은 최고위층에서 내려진 것인지 그 밑에 선에서 내려진 것인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만 최소한 감사위원회에서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본 것 같지는 않아요. 감사위원회에서는 최종 결론은 감사위원회에서 심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여기서 이유가 산업단지 내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만 매립하도록 한 거는 문제가 있다. 이 이유고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만 매립하도록 한 조건을 삭제하라. 그리고 일방으로 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업자가 요구하는 걸 똑같이 감사원이 감사결과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년 12월에 감사결과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뭐 업자랑 가족도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업자가 소송에서 요구하고 있는 게 매립 조건을 산업단지 안에 것만 받는 조건이 잘못됐다고 지금 업자가 소송을 하고 있는 건데 감사원이 업자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감사결과로서 통보를 해 준 거예요. 아니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감사결과를 낼 때는 경위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을 어떻게 제보를 받았거나 어떤 걸 통해서 착수하게 돼서 이걸 또 위원회 쪽에서 심각한 문제니까 감사에 착수하라 이렇게 결정이 돼서 했다.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있어야 되죠. 예를 들면 월성기록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감사 요청을 해서 했다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거는 그것도 없어요. 도대체 어떤 과정으로 왜냐하면 충남 서산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감사원이 이걸 어떻게 알고 그것도 소송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끼어들었는지는 이 감사결과가 감사원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그런 게 좀 나와야 되는 곳 또 다른 사안들은 웬만한 건 나와요. 그런데 이 사안은 그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감사결과를 보면 이번에 월성 1호기 때 문제가 됐던 것과 똑같은데요. 결론을 정해놓고 감사를 했다라는 게 그러니까요. 딱 나와요. 감사 그걸 보면 그냥 그게 다 맞춰놨어요. 어떤 흔적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산시나 중청남도 공무원들한테는 이렇게 이야기를 자기들이 들었고 환경청이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고 쉽게 말해서 이렇게 조건을 담그 자체가 일종의 정당하다는 식의 어떤 실무자들의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을 막 짜맞춰서 결론을 그렇게 내린 거고 사실은 반대 주민들 같은 경우는 감사원 두 번이나 항의 집회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있는데 감사원하고 실제로 만나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만나주지도 않았다.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이고 특히 주민들이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환경청에서 집권 취소를 한 건데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무슨 산사짓 한 20년 하고 법원장 하고 그러면 국민이 궤대지로 보이나 봐요. 거기까지 찾아가서 지금 보니까 감사원장이 개입됐는지는 저는 모르겠는데 아니 여기 보면 지금 너무 화가 나는 게 사진에 보면 도보로 감사원 앞에서도 108배도 하셨어요. 가가지고 108배 하는 이 사진. 108배를 하잖아. 감사원에 가가지고 서산 주민들이 올라가서 108배도 하고 이렇게 108배를 하면 인간이라면 나와서 최소한 대표하고 면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감사원이 충분히 감사 결과를 내기 전에 당연히 주민들 얘기를 들었어야죠. 그럼요. 당연히 청취해야 하는 게 기본이지. 그게 기본이죠. 어떻게 이게 만약에 자기들이 업체 편 손을 들어주면 주민들은 너무 억울하잖아요. 감사원이라는 기관은 우리가 대체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체로 국민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행정이 뭘 잘못했을 때 그걸 이제 바로잡기 위해서 감사를 해서 결론을 내려주는 곳이다.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원이 국민들 말을 안 듣고 업체 편 말만 듣고 업체가 원하는 대로 업체가 원하는 대로 감사 결과 사실은 그렇게 결론 맞춰놓은 듯이 감사를 해버리면 여기서는 조사에 참가를 했던 감사에서 창보위으로 불려갔던 분들 중에서 예를 들어 이번에 김해찬 교수님처럼 이렇게 양심 선언이나 이렇게 제보하시는 분들은 안 나오고 계십니까? 일단은 이게 공무원들이다 보니까 공무원들은 굉장히 약하죠. 그렇죠. 지자체 공무원들이나 환경청 공무원들이 감사원이 감사 나왔다는데 지금 뭐 이번에 사실 김해찬 교수님 인터뷰 제가 들었거든요. 그분도 대학 교수고 비상임 이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죠. 하기는 뭐 한수원의 직원들 같은 경우는 말 못하지 않습니까? 그냥 벙어리 냉가슴 알 듯이 그냥 앓구만 있다. 그렇습니다. 영혼까지 털렸다. 이런 얘기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얼마나 압박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감사원이 작년 12월에 통보를 했는데 충청남도하고 서산시가 자치단체장들은 어쨌든 주민들 편이니까 이걸 이제 재심의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것도 이제 기각을 해버린 거예요. 재심의도 기각했어요? 네. 기각해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감사원은 자기들이 통보한 대로 조건을 삭제하라고 압박을 가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조건을 삭제했고 서산시는 우리는 그래도 기다리겠다. 법원 판결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올해 6월에 1심 법원 판결이 났는데 1심 법원 판결은 뭐냐면 산업단지 안에서만 나오는 것만 받도록 하는 조건이 위법하지 않다. 적법하다. 그래서 환경청이 직권 취소한 건 문제가 없다. 이렇게 1심 판결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의 판결은 감사원이 자기들이 뭐 폐기물 관리법이 어떠냐 하면서 감사원이 자기들 마음대로 법 해석해가지고 내린 결론하고 지금 1심 법원 판결이 다른 거예요. 철사 만약에 항소심에서 결론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해석의 여지가 많은 사안이라는 건 입증이 된 거죠. 이렇게 해석의 여지가 많고 이렇게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이렇게 주민들이 소송 진행 중에 있는 사안에 대해서 왜 이러냐 하고 항의를 하는 상황에서 왜 감사원이 무리하게 끼어들어가지고 업체 편을 들어줬냐라는 게 지금 문제 핵심인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감사원 왜 이런 선택들을 할까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이번에 월성 1호기 그것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진짜 보통 감사원이라는 기관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무슨 수사 감사원은 자기들이 이야기하지 않으면 자기들 수사권이 없다고. 그런데 뭐 김해찬 교수님 인터뷰 보면 똑바로 한 자라고 했다는데 아니 요즘에는 경찰, 검찰에서도 그런 이야기 특히나 참고인한테 그런 이야기 못하거든요. 심지어는 막 그렇게 많이 알아서 좋겠다는 등 그 일부의 입장만 듣고 있는 거 아니냐는 등 아니 피의자한테 그런 이야기해도 요즘 경찰, 검찰에서도 문제가 될 사안인데 참고인한테 그런 이야기 했다는 건데 사실 이 건 같은 경우는 월성 1호기 건도 그렇지만 이 건 같은 경우도 이거는 도저히 감사원이 개입할 일도 아니고 또 지금 결론을 내려놓고 감사하는 것처럼 아니 지자체에서 이 정도도 결정을 하지 못하면 지자체가 왜 있어요? 아니 그리고 어쨌든 간에 법 해석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거고 그래서 소송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저는 정말 이걸 보면서 야 이거 정말 감사원은 우리가 이제 계속 검찰개혁 같은 거에 저도 사실은 관심을 많이 가지고 감사원은 좀 소홀했는데 아 감사원 정말 심각하구나. 여기 감사원들을 보면 대개는 고위직 공무원들과 그리고 판검사 출신들 이들이 잘 옮겨가서 그 자리를 찾았습니까? 감사위원은 그렇지만 감사원 조직 자체는 완전히 관료조직이죠. 행시 출신들 이런 사람들이 뭐 쭉 사무관 서기관 올라가서 직업 공무원 관료조직인데 지금 감사원이 제가 보기에는 일종의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된 것 같아요. 여기도 역시. 그리고 오히려 검찰보다 주목을 덜 받으니까 제가 보기에 더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좀 황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최근에 또 감사원에 정보공개 청구를 좀 해봤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감사원장 업무 추진비 영수증 좀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보자고 공개를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이 자식이. 이 쉐리들이 정말 요즘에 어떤 시대인데 국회에도 다 공개하고요. 그러니까요. 요즘 업무 추진비 영수증을 공개 안 한다는 거는 뭐 이런 의정. 아니 근데 무슨 공정 어쩌고 이렇게 하는 아니 그래서 업추비는 당연히 영수증 공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업무 추진비는 다 이제 날짜별 권별 내역 다 공개하게 돼 있고 그럼요. 영수증도 다 공개하라는 게 대법 판례입니다. 이게 무슨 특활비도 아니고. 네 특활비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정말 감사원은 심각하구나. 이거는 뭐 제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거 탄핵시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 감사원장? 뭐 어쨌든 그거는 국회나 이런 데를 통해야 되는데 뭐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일단은 이제 여론의 관심이 제가 보기에는 1차적으로 먼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가 감사원에서도 관심이 없었구나. 언론도 그렇고 시민단체도 그렇고 뭐 저도 시민사회 활동을 하지만 마찬가지고 근데 감사원이 굉장히 많이 내부에서 문제가 많은 것 같다. 상당히 골마 있는 것 같다라는 게 저는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참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역 주민들을 만나서 이렇게 감사원이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기가 차니까 근데 기가 차는데 참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뭐 우리 이렇게 바깥에 있는 시민사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감사원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공개를 안 하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정말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민들이 투명하게 들여다보고 국민들이 이들을 내쫓을 수도 있게끔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감사원을 감사하는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세상에. 국민감사를. 감사원이 무슨 국민감사 청구를 받는데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해봐야 국민편에서 감사 안 합니다. 지금 보니까. 그래서 진짜 감사원을 감시하는 그런 운동이 좀 일단 필요한 것 같고요. 시민운동 차원에서는. 언론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어쨌든 선출직들 대통령이나 국회나 이런 데서도 감사원 문제를 저는 검찰만큼 이제는 좀 신경 써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감사원이 제대로 작동만 했어도 4대강 사업 같은 거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원 외교 이런 거 할 수가 없었어요. 감사원만 제대로 작동을 해도. 그때 필요할 때는 감사 안 하고. 안 하잖아요. 그런 거 안 하고. 왜 갑자기 끼어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거는 이것밖에 없어 이거. 이것밖에 없어. 아니 뭐 저는 그런 거는 모르겠는데 저는 증거가 있는 것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저는 의혹만 제기할 뿐입니다. 증거를 아무리 봐도 이거는 납득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지금 감사원을 들여다보면. 그래서 정말 이거는 정말 우리가 사각지대 사각지대 하는데 감사원이야말로 감시의 사각지대가 아니었나. 맞습니다. 아니 이게 우리 하 변호사님께서 정말 앞으로 좀 주력을 가지고 파악 주셨으면 하는 쪽이에요. 왜냐하면 세금 도둑을 잡아야 되는데 세금 도둑 중에서 진짜 세금 도둑질을 하는 것을 잡아야 될 놈들이 뒷돈을 챙기거나 뒤에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그거를 놔주고 있으면 아무리 국민들이 세금 잡아라 그래도 우리는 권한이 없잖아요. 국민들한테 권한이 없잖아요. 소용이 없습니다. 그 도둑질을 잡아야 될 인간들이 잡아줘야 되잖아. 그러게요. 그래서 저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행정 어쨌든 아직까지는 굉장히 비리가 많지 않습니까? 비리도 많고 또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국민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잘못된 행정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걸 감사하기에도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모자랄 판에 당연하죠. 왜 국민들이 원하지도 않는 그리고 정말 이렇게 사법부까지도 정말 무시하는 행태를 어떻게 보면 국민들 편에 서 있는 감사원이라면 이런 폐기물 매립장들이 어떻게 허가를 따냈는지를 늘 따져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혹시 여기에 뒷돈 관계 없냐 네트워크 관계 없냐 이권이 관계 없냐 이런 걸 감사원이 오히려 더 미리 찾아봐야 되는데 그런 건 보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폐기물 매립장 인허가 받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돈들을 쓰고 있어요. 업자들은 10억 써도 나중에 천억 벌면 되지 천억 벌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건 너무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는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폐기물 처리업과 관련된 인허가 가정 이게 과연 투명하냐 여기 무슨 부조리나 비리는 없느냐 그리고 행정관청들이 정말 주민들의 어떤 반대나 항의 같은 걸 사실은 굉장히 이상하게 무마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를 해도 모자랄 판에 그렇죠 이게 무슨 일인지 저는 정말 답답하고 안심한 노릇입니다. 예 예